안녕하십니까 신호를 딱 주네요 오늘은 7월 18일 할리 네이비슨 차량들이 한꺼번에 지금 현재 7대 7대가 한 10분 전에 저 밖에 있는 큰 차량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점이 중고매물로는 처음 아마 보시는 차량일겁니다 cvo 라인업이 3대 입고가 되어있구요 로글 cvo 2대 그 다음에 쓰글 cvo 1대 그리고 23년씩 팻보이 114 한 대랑 나이터 975 한 대랑 스포스터 s 하고 펜아메리카는 2대인데 오늘은 한 대만 입고가 됐습니다 그것도 스페셜의 스포크 휠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입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저는 대량으로 매입하고 대량으로 싸게 대신에 빨리 가져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저렴하게 드리구요 아직 저희가 가져와서는 지금 아무런 작업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릴 수 있고 또 여기서 또 상품화 작업을 해야 되면 가격이 주위에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이 7월 18일이니 한 일주일 정도 안에 이 차량들을 구매하시면 파격적인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잘 없습니다 잡으시죠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한번 차량들 보여주시죠 오늘 처음 타왔습니다 저도 전화번호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로 연락이 됩니까? 아 저 밖에 없군요 아 전화번호 없네요 말로 해주세요 네 저 연락처가 저기 있습니다 문이 네 전화를 안 받는다면 이 전화를 안 받는다면 010-4078-9449로 연락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쪽으로 연락을 안 받으신다면 계약금 입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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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